형님 오늘 의상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오늘은 의상의 꽃이 두 개입니다 아 이게 설마 꽃 하나인가요? 이게 꽃 두 개죠 아니? 이게 꽃 두 개니까요 쉬시고 와요 꽃이 세 개다요 끝내줬다고 한 번 카메라에 대고 얘기 좀 해주세요 여러분 전 푸른 장미입니다 아니요 제 립서비스에 대해 얘기를 좀 해달라고요 여러분 저는 꽃이 맞습니다 꽃인데요 제가 해줬던 거 있지 않습니까? 칭찬 한 번만 해주세요 여러분 진혁만의 사실입니다 전 꽃이에요 꽃이랍니다 전 진혁 씨입니다